이제 뻑핑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우와와!!! 어우아. 다 같이 어디 가서 운동이나 하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요. 다 같이 찍어드려야겠다. 연락처를 나눠주고! 전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 전화하는 모습을 너무 빨리 변한 거 아니냐? 의심 많이 들으시면 아, 종국첩님을 들으셨으면? 빅본수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절대를 막. 저런 분들도 있어야 돼. 서로도 의심도 많이 하고 항상 그래서 가방검사, 뭐 이렇게 하기 싫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했어 고립을 좀 더 하면 좀 몸이 더 좋아질 것 같아 거의 다요 힘들어요 한진이요? 내추럴이 만들기 어렵다 했는데 한진이요 고립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혹시라도 종국이 형을 의심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와 재밌다 이거 종국이 형 안녕하세요 진정 김종이입니다 뭘 먹는 거야? 아디다스와 아이언시타인 콜라보 패션에게 관심이 없다 없다 하는데 그래도 나름의 결이 있어요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헬스계의 지리 아니에요? 헬스계의 이 정도면 지리지 남친룩 얘기하잖아요 우리 운동하는 사람의 남친룩이에요 이게 오늘 또 우리 내추럴 빌더 분들이 구경하러 오신다고 하셔서 그분들하고도 좀 시간도 가지고 선호가 오늘 또 MC를 봐주기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커버JK 소속 방송인 요즘 성수동 하면 아주 핫플이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성수동 핫플이죠 제가 기억하는 성수동은 공장지대였는데 82년도쯤 얘기하신 거죠? 형님 그때 성수동에서 노실 때 아니 쿨의 김성수 형님이랑 연락하시나요 형님 요즘에?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번에 영상에서 팝업 설명하면서 네 형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동료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다고 하셔서 왜냐면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지나가다가 머신이 있으면 한번 땡겨보고 싶거든요 밀고 싶고 땡겨놔 볼까 하다가 본세트 들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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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행사 이후에 저희가 또 끝나고 오랜만에 또 파티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디프리 있죠? 하차하는 날이여가지고 오늘 또 하차를 기분 좋게 선호 형 근황을 제가 봤는데 월클이시더라고 선호 형은 팔로워가 몇 많이 늘었다고요? 아니 그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팔로워가 4만명이 늘었더라고요 비가 성격이 좋아요 중국이 형님 때문에 또 제가 태형을 알게 됐는데 태형이라고 부르네요 태형이 태형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나도 비라고 하면 태형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운동에 요즘 많이 꽂혀있다 보니까 더 애정이 많이 가고 네 맞습니다 비씨는 형을 선호 형이라고 부르네요 그렇죠 와 형 반말하시고 네 저는 사실 상대가 말을 놓으라고 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하는거 아닌데 되게 그 정도 슈퍼스타들한테는요 웬만하면 당사자가 아 형 좀 말 편하게 하세요 하면 못 이기는 척 아 괜찮을까? 다시 그러면 존댓말을 네 그건 알거 같아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마선호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형입니다 그 사진은 허락을 맞고 올리신거에요? 허락을 만약에 안 맞고 올렸으면 제가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어요. 올라오자마자 괜찮을까? 근데 선호가 또 그 정도의 개념이 없느냐 선호가 저랑 있을 때 안 물어보고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역시 BTS 거는 물어봤네요. 해외가진 운동을 웨이트를 꾸준히 좀 해서 짐종국에도 많이 나왔어요. 짐종국으로 안 나와도 돼요. 대신 꾸준히 웨이트를 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막 무조건 생기죠. 에휴 비도 하는데 영원도 뭐. 형님 근데 이제 비 라고 해줘야지 자꾸 비 라고 하면 그 정도 발음 차이는 좋습니다. 비는 비! 비! 형님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요즘에? 아니 잭스나이더님이랑 저기 구두 계약 맺으신 건 알겠는데 자연스러운 그런 언어로 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영어 못하는 역이래요. 아 그래요? 여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기가 타. 아 아휴. 저기 뭐야? 형제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네. 몸이 더 커졌어요 얘는. 잘 지냈죠. 잘 지냈죠. 백화석 간다며? 어 네. 어어 그래. 결과적으로 또 운동 할 수 있잖아. 네. 하자. 어 좋습니다. 시합 한다며? 저도 같은 날짜에요. 아 진짜? 한진이 형이 벤웨이더 시합 나갔구나. 10월. 맞아 맞아. 아마 그때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아 진짜? 따면 이제 갈려? 네. 경쟁이네? 그렇죠. 한진이 형이랑 같은. 아 그러네. 아니 선의의 경쟁. 선의의 경쟁. 네. 선의의 경쟁. 어쨌든 그 왜 와서 고맙고? 아잉. 흠. 즐거움이 있었어. 아잉. 땡주. 다시. 감사합니다. 아잉. 아잉. 네. 잘 좋겠어. 네. 에이. 못 이 damaged you. 아니. 없어서 그게 안되고. 미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아주 흥미롭게ciu. importantes. 네. 많은 기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은 이루 질고. 처음에 너희들에 있었는데, 아디디스와 파트너스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아디디스와 파트너스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그 팀은 저희들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네, 정말 cool. 그리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공개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어디에서든, 저희들과 팀에 대해 연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 것 같아. 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ickness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physical, mental, mental, mental. 그것도 그런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셨습니다. 제 왕이 지식이 말했는데도 안 기록했지만 나는 자신을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을 인스파리한 훌륭한 춤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풍은 정말 멋진 걸이었습니다. 네, 정말 정말 멋진 축하입니다. 네. 좋은 luck.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더 많은 파이플라인은 더 많은 파이플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 파이플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사에서 함께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파이플라인을 하는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luck.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빈체스터. 아냐고. 오? 아냐고. 진짜. 오, 진짜로요? 선배님이세요? 오, 진짜? 저한테 항상 말씀하세요. 아니, 아이디어스에 계셨어요? 네.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학연이랑 상관없는 거죠. 아니, 당연히. 오늘 나랑 완전 다퉁었네, 초등학교부터. 완전 다퉁었네. 이런 분들은 잘 만나기 힘든데, 사실. 어우, 반갑습니다. 선배님. 야, 진짜 동맥분이시다. 자주 봐요. 아, 진짜 자주 봐요. 진짜? 아, 아니야. 우리가 더 아이 지내야 되겠어요. 아, 아니야. 좋은 사진들. 아, 뭐하는가? 뭐하는가? 아, 그 와중에 사짓다, 진짜로. 하하하. 다들 바쁜데, 시합 준비하느라고 진짜. 바쁜데 마치면 괜찮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죠. 전혀. 권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진짜 예뻐. 근데 또 이렇게 웨이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저는 그냥 웨이팅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 카메라만 들이대면 재미없는 멘트를 하냐. 형, 웨이트하는 사람이 옆에서 웨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이상했어. 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스타일을 칭찬기부터 디자인이나 또 이제 많은 분들의 패션 쪽으로 또 이렇게 좋은 데 옆에서 많이 해주고 쇼리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게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아, 이렇게 근데 뭔가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네. 너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좀 이걸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나 싶다가 계속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서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옷이나 이런 패션 시장에 대한 것도 이제 쇼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도움을 줘서. 지금 앞에 이재도 와있거든요 형님. 어, 이재가 와있어? 다 와있습니다. 이재가 와있는데 이재를 안 되고. 너무 다 이재가 다. 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잠들었어요. 아, 그래그래. 그럼 진짜 괜찮아 있습니다. 평평하게 쿠션이 아니고. 어, 이거 그냥 웨이트할 게 진짜 좋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큰 거 출연했다고. 사촌 결혼식 한 번 가는데. 아, 그래? 상대야, 알아봐. 아, 진짜로. 약간 0점. 5촌대 집기방 아들 집어넣어. 아, 진짜. 작은아버지가 자랑처럼 막 나가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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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작년에 세전 나갔더니 선배 형들이. 아, 너무 성공했다고? 하잖아. 얘기해. 말해라. 뭔 말이었습니다. 형 형님 이번에 유튜브. 니고있었지 이거. 아, 그 사진. 여기 사진. 야, 그거 구경하면서 찍었다. 자. 진짜로. 롯크 타고 올라가셨죠? 올라왔어. 그거 올려줬겠니? 아, 저 사진 진짜 멋있을 거에요. 진중국에도 내려오는 것만 하더라고. 아, 올라가긴 했는데. 형, 왜 빼는 걸 왜 뺀 거야. 올라가는 거? 옆에 미국인이 형 뭐 하는 사람을 말 걸어가지고. 가수라고 설명하자. 못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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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종국 이게 그 유명한 짐 종국 어쨌든 우리 마이키 미국에 와서 이제는 완전 가게 잘 되고 있지 괜찮지? 뭐야 뭐 영업하는 거야? 저희 이제 각종 롤 스페셜 롤 클래식 롤 CC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갔다 왔던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 맛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니 그럼 맛있지 여러분들 오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우리 마이키 식당에 짐 종국 멘션 하시면 서비스 하나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터보 때보다도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멋있으니 진짜 이상해 오 유럽빛 같구나 반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 IRC 타입 브랜드하고 우리 아이다스가 형포를 하게 돼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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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초 안에 다 끝나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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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브랜드로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장님 성화한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종국님 때문이라서 저희가 모이면 항상 종국이 오빠야 노래로 밀스를 지금 벌써 3탄이나 만들었어요 나 궁금하다! 그쵸?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몸이 어떤 기준이 누군가요?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점심에 헬스하고 저녁에는 복싱 아니면 런딩을 하고 있어요 공부형님께 항상 유튜브에서 보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이다 등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 주셔야 돼요 다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초반에는 그렇죠! 다시 쭉 올려주세요 쭉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만큼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당겨요 그렇지! 다시! 다시! 일단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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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간이... 감사합니다. 준비한 건 여기서 예뻐요? 네. 어디가요? 모양이 예쁘잖아. 네. 좋습니다. 오 친구 아까보다 났다. 힘 넣고. 오 좋아요. 다시. 천천히. 잡고.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냥냥 가서 태닝하실 때. 사이브. 사이브.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분이야 딱 봐도. 바벨로우. 바벨로우.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1호. 마지막으로. 근데 마지막으로. 오케이. 오늘 또 이 행사장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네. 저희 선수들이. 아 맞아요 맞아요. 선수분들이 현장에 좀 오셨거든요. 네. 내추럴 보디빌링. 프로 선수들이. 네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대박. 네노라하는 선수분들이. 그. IFV 피지크 프로. 이유진입니다. 그. 유튜브에. 킹유진 한번 쳐보시고. 안녕하세요. IFV 프로. 오형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WM 밴드 프로.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 구독한 개츠비. 한번 검색해보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FV 프로. 아. 피지크 프로. 최원총입니다. 유튜브 총총찜이 운영하고. 성악하는 운동가로. 아. 아. 안녕하십니까. IFV 프로. 이융승이라고 합니다. 정진. 정진. 아우. 네. 안녕하십니까. IFV 클래식 프로. 권준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FV 프로는 아니고요. 국가대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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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어렵게. 저희 또 아이언슈타인하고. 아이다스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저희들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께. 네. 보디빌딩은 이런 거다. 하는 거를. 네네네. 선수님의 제가 동의를 구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가능한 일을 하면. 보디빌딩이 이런 거다. 보디빌딩이라는 거를 그냥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한번 포징을 한번 보이실까요? 네. 포징 같은 거를.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미리. 사기가 된 게 아니지만. 보디빌딩을 잠깐. 네. 보디빌딩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내추럴 선수들은 보디빌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보디빌딩이. 야. 정말 뉴스가 없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건 보니까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찍어야겠다. 네. 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딩 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맛집이네요. 아 맛집이요? 네. 틀어오세요. 사진 맛집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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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포스트 온. 자. 바쁘스 부탁드립니다. 큰 바쁘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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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만 축하드립니다. 자, 무디빌딩입니다. 무디빌딩은 상체랑 하체 근육을 잡고 싶는데요. 대단합니다. 자, 무디빌딩. 여기 있다면 저희가 또... 얘들끼리 두 개 잡거든요, 가시를. 지금 갔나요? 네,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고맙습니다, 되게 잘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어디 가서 운동이나 하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게 되더라도 삶의 운동이 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파이팅! 오오오오오오! 저기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연락처를 남으시고 서로... 서로 나누세요! 저희가 행사 때 서로한테 얘기해서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너무 많이 와 주셔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설궁결차에 출연했던 서유기관입니다. 제가... 저번에 김종국 영상에 한번 나왔던 우형제입니다. 김용구 형님의 삶을 살고싶은 워너비 이상향이거든요 니가 얘기 안해줬어 IFE 프로 최은철입니다 WNBF 월드 챔피언 김승현입니다 정진! 안녕하십니까 요리사 출신이시죠? 코리안 에러클래스 이영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아임 유진 리 프로 사우스코리아 안녕하세요 IFE의 클래식 퓨지크 프로 권준이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되신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네 아저씨로 활약하고 있는 마손으로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고 어쩌면 저는 좀 아끼고 아끼는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아꼈다가 한 번 또 딱 아꼈다 똥 낸다고 너무 아껴주셔가지고 진짜 웃긴게 시작하기 전에 다들 형 옆에 앉으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출연하신 순서대로 앉으셨어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그렇단가? 아 그렇단가? 아 그렇단가? 아 그렇단가? 왜냐면 곁다리를 하면 몇 번 나와잖아요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운동을 너무 좋아했는데 되게 말랐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약해 보이고 말랐다 그리고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듣기 싫어가지고 운동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터보 준비하면서 춤 안 하던 막 그런 막 하니까 사이 빠지고 보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웨이트를 처음에 이제 95년도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추천하셔가지고 너무 너가 말라 아 저는 어머니 추천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이모가 웨이트를 저희 이모는 아직까지도 웨이트를 엄청 하세요 근데 그것도 좀 비슷하네 네 살 찌고 싶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투기 종목 좋아해요 태권도를 잊어버렸어요 복싱이랑 이런 투기 종목을 좋아했다고 진짜 싸움 잘하거든요 진짜 싸움 잘하거든요 도둑아 웃은거지 하하하하 그러다가 이제 너 때문에 나도 통편치 세나 하하하하 근데 집 안에서 이제 그런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웨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같이 변화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러니까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빨리 변한 거 아니야? 의식 많이 들으시고 제가 1번으로 의식 많으시고 저는 진짜 이걸 항상 말을 하고 다니는데 진짜 저는 종국 형님을 보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말해야돼요 아니 그만하라 제가 알고 있는 건 히데싱어에도 도전을 하셨고 차연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하하하 5년 6년쯤에 웰빙 시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때 딱 형님이 가수인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 난 저런 워너비 몸을 정말 가지고 싶다 그래서 형님을 목표로 운동을 했는데 그 아놀드슈얼젠아가 가고 노니콜몬 이런 식으로 계속 노니콜몬 형님에서 갑자기 노니콜몬 하하하하 그렇게 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이제 프로까지 갑자기 이제 관심가져서 운동을 하다가 프로를 딴다 여기도 좀 빨리 변한 편 아닌가 하하하하 그게 있어요 90년대 웨이트를 많이 하고 그러면 사실 싫어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너무 크면 싫어해요 그때는 몸 좋은 거 막 안 좋아할 때였군요 근데 나는 그냥 뭐 아이고 몰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세대를 만나서 제가 좋은 상황이 된 거지 대표님이 웨이트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아 몰래몰래 그때도 이제 아니다 여기다 오려고 하자고 여태의 벤치프레스로 한번 받아놓고 하하하하 생일선물로 벤치프레스로 일두컬 이런 거 받았어요 하하하하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라서 저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때 당시 이제 몸짱 열풍이 당연히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도 있었고 저는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 때 사춘기잖아요 네 내 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거울 볼 때 가운데 가슴이 비어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막 운동을 하면 뭐 중국 형님이나 아니면 그대 당시 복근상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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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승환님 이런 분들 유행할 때니까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겠다 해서 푸시업을 막 했는데 저는 좀 빨리 변하는 편이라고 했더라고요 얘도 좀 의식을 했네요 가슴이 좀 약간 가슴이 이상해요 제가 되게 내추럴들이 서로 다르시데 원래 양신병이 있어서 내추럴보디빌더의 약간 그 조건입니다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어 저는 그 설명이 안 돼서 막 익숙한 게 약간 김범수 씨를 많이 닮아 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범수랑 많이 닮아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산이나 이런 강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정상 찍고 내려오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강에서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아 강에서는 뭐 이제 가슬기 가슬기 20개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종국 형님은 저희 저희 삼촌이 네네 너무 남자다운 걸 좋아해요 셀베스타 스텔로 이런 분들 사진이 삼촌 방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실 2PM에 어 어 그때 딱 박재범 너무 멋재럼이에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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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낯이 딱 가슴 네모난 맞아 맞아 그게 너무 멋있어 멋있어 그래서 맞아 다 보통 그렇게 가다가 먹는 거예요 나도 이소랑 같은 몸을 줬더라고 처음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보충제 이런 것도 아예 모른대니까 진짜 모른 거야 운동을 하면 다 터지는 줄 알고 운동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안 먹다가 기절하고 그랬어요 아니야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고 그랬어 빈혈아 그걸 버티시고 안 먹어서 역시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안 먹는데도 몸은 나와 어릴 때 재범이 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다리는 없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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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야 청바지를 입을 수 있네 그치 다리는 없어야 청바지 때문에 아니면 해보니까 힘들어서 아 아 아 패키다 패키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도라고 96년생이신 봤습니다 내가 95년에 데뷔했는데 아 데뷔 이후에 태어났네 오 사람이 좀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는 게 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보디빌딩의 매력이 이렇게 절제를 좀 자기 절제를 하고 그런 거에 진짜 행복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제가 서로 뭔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자기의 절제를 막 풍증을 참아내면서 아 엄청 진지해요 엄청 진지해요 진짜 진지해요 근데 저런 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헬스장에 에어컨 있을 때부터 했어 아니면 없을 때 없을 때 선풍기 이제 큰 거 하나 그냥 갖다 놓고 가지고 에어컨을 있던 때부터 한 사람 근데 빠르게 도와주신 게 어 빠르게 처음 나 나갔던 헬스장에는 그 런닝머신 모터가 없었어 오 저희도 오 저희도 그 런닝머신인데 보장 난 거 보장 난 거 보장 난 거 아 그래서 경사만 올라가 있고 얘를 잡고 발로 내려 하체 머신이 없어서 하체 머신이었는데 가슴 머신이 배치가 빠지는 가슴 머신이었어 그래서 이걸 빼고 벤치 머신을 부어서 와 꿈에다가 다리를 당대고 아 아 링클라임 머신이 없어서 플랫에 끝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됐어 아 아 아 아 보충제도 없었지 우리 때만 해도 보충제는 설탕이 반이었다고 맞아요 아 내 기억에는 거의 2000년 이후에까지도 나는 보충제를 먹지는 못했어 어 몰랐어요 남대문가에 살 수 있었어요 그니까 근데 난 안양이니까 집이 닭가슴살 닭가슴살 없었지 닭 한 마리 사서 먹었어요 그니까 나는 닭가슴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나중에 들어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콩을 좀 사져라 아 그래서 콩을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타서 먹고 그랬지 아 저도 99년도 시작했고 2000년도 첫 번째 시합을 뛰었는데 진짜 그때는 보충제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란 먹었어요 계란 계란 먹으라 하더라고 저 질문 하나만 해봤어요 어 서로 의심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종국이형을 의심을 해본 사람이 있나요? 와 재밌다 이거 종국이형부터 저 아 진짜로? 확신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있으신 데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고 몸이 좋은 게 아 저거는 정말 타고난 그런 유전자가 아니면 그때는 실제로 뵐 적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옛날에 나한테 누가 몇 명 썼다고 한 거 같은데 종국이형 종국이형 100% 썼을 거라고 누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그 전에 그 이유가 그때 당시는 저희보다 몸이 좋으셨어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아 저거는 썼을 거다 근데 사실 굉장히 좋은 얘기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좋다는 거니까 극찬이죠 서로 의심도 많이 하고 항상 그래서 가방 검사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항상 전우 좋아 세 명 이렇게 했잖아요 피지크끼리 뒤에서 아 모승이 몸이 너무 좋아 이상한데 제일 좋아 턱에 여드름 났어 유진이가 논문을 썼거든요 아 진짜로 내 출혈 보디빌더 분들 한 열 분 정도를 심층견담을 해서 공통점을 좀 추렸는데 물론 사설에 있는 선수들 위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수가 아니라 취미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약물 사용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갑자기 내가 내 출혈 보디빌더가 된거죠 그때부터는 또 그거 자체가 동기가 돼서 그리고 사실 너도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난 내가 이 상황에서 제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에 끝나도 막 헬스장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진짜 잘 발전이 안 되는데 갑자기 조금에서 몸이 동의적으로 나타나면 아니 씨 뭐지? 현미 내추럿이네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나는 내추럿 마인드가 아니 나는 지금은 없지만 혹시 한진이 형도 의심이 많이 가는 한진이가 의심이 안 돼서 저는 절대 의심한 적 없고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근데 이번에 한진이가 좀 그래도 그런걸 해내고 나니까 좀 오히려 동기부가 되지 않나 그럼요 내추럴로 충분히 올림피아를 설 수 있다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다 어떤 새로운 꿈이 됐을 것 같아 무대에게 야능성 옛날에는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아 그런거죠 그거랑 다 비우고 아 비우고 왜냐면 또 이런 또 토크룸을 많이 하시다 근데 지금 거의 한시간 이상 떠들거든요 한진이가 어쨌든 최초로 그걸 만들었잖아요 기관이는 보디빌딩을 엘리트로 했었거든요 엘리트로 했었는데 사설로 이제 와서 또 경쟁을 앞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한진이 형이 보여준 그런 성과 때문에 저도 결심을 하겠다 설 기관이 이렇게 넘어온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큰 이슈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맞아 그게 쉽지 않을 거네요 왜냐면 연봉을 포기하고 도전하시는 거로도 올해 프로를 도전을 합니다 한진이 형 최한진이 선수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아 한진이 형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길인데 마선호 선수의 길을 따라가 선호에 대한 선호 형님의 길도 되게 중요한 것인게 이게 몸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예능 예능감과 김종국 형님의 그런 어떻게 아까 제가 택시 타고 같이 왔거든요 아 나는 야 선호 형처럼 이게 중국 형님 이렇게 너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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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 연예계 활동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한진이 형님의 길보다는 선호 형님의 길을 노래도 저는 성악도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향이든 선수분들이 좀 많이 빛을 좀 볼 수 있는 저면이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운동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의 가장 좋은 길을 가고 계신게 아닌가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정진 이정진 아 개명하려고 그 이영승 정진 이런 것처럼 저도 하나 만들고 싶은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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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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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사실 피지크 선수분들은 하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아마 다 열심히 했던 시기는 다 있고 지금도 다 열심히 해요 하체를 어떻게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하죠 요새는 조금 왜냐면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좀 아쉬움이 느껴서 좋아지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맨즈피지크 선수가 되고 하체를 아예 평가를 안 하는데 근데 이걸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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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하게 되고 약간 합리화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스텟 같아요 사람마다 타고난 그게 있어서 하체에 많이 몰아줄수록 다른 데가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내추러죠 그래서 하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부족한 상체 부분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타고난 게 달라요 그래서 운동 하나도 안 하는데 하체 진짜 좋은 애도 있고 본인이 장점인 걸 더 키워가지고 거기에 맞게 함정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기 싫냐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하기 싫긴 싫어요 아침보다 짜증이 나요 핑계 안 될게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자기네끼리 하체에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하체에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하체에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좀 더 좋은 애들은 더 어깨를 펴고 좀 좋아요 하체하는 날 하고 나서의 성취감이라든지 해냈다라든지 그런 기분도 좋고 저도 너무 좋고 하체 운동을 했을 때 고통의 역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고통을 버티는 감각이 굉장히 올라가서 다른 운동도 더 그만한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어가지고 병승 씨는 보면 스트렝스런 훈련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고립을 좀 더하면 좀 몸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생각 형 진짜 궁금해요 아 진짜 좋은데 이번 시합 준비 할 때 고립을 최대한 갖고 가사 지금 만들어 두고 있어요 아 멋진 거 같아요 누군이 보면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데 저번에 다 결혼이 많이퍼 저 힘을 좀 더 고립을 하시네요. 머신을 한 두 개만 줘요. 암흑적으로 좀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용승이 형님은 이 얘기를 듣고 바꿀 것이죠. 용승이는 이제야 바꿔. 이제는 바꾼다. 종종이 얘기해서 바꾼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해주고 싶지만 선수님이시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선수들끼리 얘기하기도 그래. 조금 그렇잖아요. 왜 하체를 부르냐면 어릴 때는 나도 되게 싫었어요. 핑계 다 대고 막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도망가지 핑계 다 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다른 건 스킵 다 해도 하체 나랑 3번씩 안 돼요. 일주일에 2번씩 나를 잡아서 하는데 뭐가 꼬여도 나 무조건 하체 운동이 되고 이게 사람들 이렇게 되더라고. 운동 시기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것 같긴 해. 저는 하체 운동 무조건 일주일에 3번씩 하는데 무디빌더가 배고픔과 통증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진지해 진지해. 하체 운동하는 날이 됐을 때만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하체 운동을 힘들게 했을 때 그 다음날 다이어트 강구가 다가서 다가서 혹시라도 진중하게 나오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형님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은 부분만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보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계기가 되는 일이나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를 다쳤어 팔을 다치면 짜증나잖아요. 사실 운동을 못 하니까 제일 싫잖아요 그게. 근데 하체를 많이 할 수 있네. 이거 다쳤으니까 핑계로 하체를 엄청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의 전환으로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어디 다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막 다른 내가 핑계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치? 계기는 나는 솔직히 운동이 맞아요. 다쳤을 때 이러니까 이게 또 좋네? 약간 럭키비키 럭키 럭키 럭키잖아.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거에도 접목을 시켰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영어 되게 잘하시잖아요. 할리우드 감독님을 한 것도 보니까 영어로 엄청 잘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엄청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뭐 좀 알아드리는 것도 다 알아드리시고 저희도 사실 영어를 좀 배우거나 공부를 하면 하면 좋죠. 외국 시작 뛰거나 할 때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해요. 워낙 글로벌이 됐고 언제 어느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여행 다니고 하면서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조금조금 했던 건데 세상이 갑자기 글로벌해지고 외국하고 교리도 많아지고 하면서 내가 말이 되니까 남들보다 기회를 더 얻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나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게 돼 있으면 기회가 어떻게 또 올 수 있다. 이제 운동을 하면 우리 웨이트할 때 목이 끅끅 소리 되다 보면 성대가 상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형님은 노래도 계속 그렇게 잘 하시고 운동할 때 소리로는 목이 상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연하기 전에 하체를 하고 간 정도 몇 번 있는데 콘서트잖아요. 콘서트잖아요. 진짜요? 우리 목이 잘 풀려요. 그 사이에 하체할 때 몸도 열도 나고 굉장히 목도 근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운동을 하면 풀리더라고요. 내 발성이 안 좋은 거구나. 저희 채널명이 고독한 개집인데 이미지가 고독하게 운동만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원조 원조 고독이죠. 결혼 관련된 결혼관 결혼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해해주잖아요. 선수니까 저도 선수급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체 스펙과 몸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V별로 할까? V변? 네. V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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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형도 포함인 거죠? 네. 그럼요. 저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먼저 어깨 어깨 아 형자가 너무 좋더라. 아니 어깨가 너무 좋아. 아니 다 좋아.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승현 씨 어깨 너무 좋으네. 아니 근데 승현 씨가 오늘 형 때는 이제 비네추럴 어깨 오늘 이제 네추럴 어깨 아니 근데 네가 더 비네추럴 네. 승현 씨 오늘 뵀는데 어깨가 너무 좋더라. 네. 형자가 그날이 없어서 왜냐면 얘가 전체적인 사이즈가 의심되는 사이즈 쭉 들어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 가슴. 가슴. 야. 나 진짜 마. 가슴. 가슴. 가슴 좋네. 나한테 윗가슴을 좀 아. 유진이가 진짜 가슴이 있어. 유진 씨는 그거 아닌가. 아. 아 그러네. 좋네. 가슴이. 나트럴이 만들기가 진짜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데. 한진이요? 한진이요. 아. 아. 나트럴이 만들기 어렵다 했는데 한진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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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개추른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 stance이렇게 대표적인 Mrs Angelountain인가 ht gak? 자. 하하하하. 아. 넓은건도 관리하는 사람인가. 아 넓은건도 그냥? 넓은건도 Mont governments 차는 사람이냐. 하하하하. 아 얇은건도 제가 넓은데 유진이는 꽉 차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유진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돈배가 벌어지는 건 좋은데 두께야만 두께의 약간 두께에다 LINDA faster. 마지막. 하체. 하체는 updates. 세트가 너무 좋아 cowarduoc. 종아리야. 야 종아리는 맞아. 와 오늘 팥터 같아. 비가 진짜 좋네. 고립을 좀 더하면 안 mud가져. 고립을. 고립을. 야 저희가 저렇게 좋은데. 고립을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 그러니깐. 어 속시러워. 야.. 아 그렇네. 여기 오리구 조금만 하면 얼마나 더 커질까? 근데 진짜 좋네. 여기 맨날에. 선호 형도 하체가 원래 좋다고. 아니 나도 그쵸? 근데 선현아 씨인데.. 아 저도 뭐 아예 없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오늘 어쨌든 시간 내서 아저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또 볼 일이 많겠지만 다른 우리 선수분들도 한 번씩 꼭 이제 진정규 형 한 번씩 가서 아오.. 영광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아끼고 아껴서 한 번씩 찾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똥되지 않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너무 좋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내가 이제 찾아가서 아..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티가 잘 안 나고 이제 변화가 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가 쉬운데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시면 여러분들 그 원하시는 목표에 정말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건강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디빌딩을 알려주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김종국 형님을 보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몸이 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디다스 그리고 김종국 형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디빌더들이 이렇게 다뤄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김종국 항상 즐겨봐주시면서 그리고 저희 내추럴 바디빌더 응원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피트니스 그리고 보디빌딩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뭐든 일을 할 때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진! 오케이! 정진하고 하나 더! 고립! 고립! 보디빌더 분들을 띄워주시는 우리 중국 형님도 계시지만 선호 형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항상 두 분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사실 이 여정 자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또 행복한 것도 소중한 거니까 다들 이렇게 아무튼 제가 저 찾아봤더니 시집을 하러 채널 끝나면 하나씩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부상 없이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조만간에 따로 또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기능적인 거기는 하지 마세요. 어쩔 때가 있는 뒷풀이 화체에 뒷풀이 뒷풀이라서 저는 다른 뒷풀이를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사실 저는 오늘 여의도 불꽃 숙제를 한다고 해서 몸에서 불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셋 셋 아 예 개 오우 너무 좋아 살짝 중심이 앉을 때 뒤로 가는 게 맞답니다. 그렇죠 아 이거를 제가 계속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형님이 안 알려주고 두 달만에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근데 못 본 사유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을 이렇게 지금 워밍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네번째 존모이거든요 고립 들어가야 메인 도대체 언제까지 워밍업이지 촬영을 챙겨서 너무 많이 신나왔어요 제발 운동해 갑자기 카메라를 아 저희가 좀 없나? 아 고맙습니다 commence 저녁 Посмотрим 오